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맞춤형 프로그램과 함께 아침 돌봄, 저녁 돌봄이 제공돼 오전 7시부터 최대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제공하는데요. 특히 정규 수업과 점심을 마친 후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매일 2개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놀이 중심의 예체능, 사회정서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. 그렇다면 늘봄 학교의 도입으로 사교육비는 얼마나 절감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맞춤형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는 만큼 학부모 입장에서 계산해보면 한 달에 약 4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이미 기존의 돌봄 교실 추첨이 진행된 학교도 있는데요. 추첨에서 떨어졌다 해도 해당 학교가 오는 1학기부터 늘봄 학교를 진행한다면 수요 조사가 재실시될 예정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일부 초과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늘봄 학교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.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.